맥이와 실전화기 엄마, 뭐 만들고 있어요? 짜잔! 나팔꽃 전화기 완성입니다! 이게 전화기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단다 전화기 놀이 하자! 전화기 놀이를 할 때는 먼저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두리 누나, 빨리 말해봐! 여보세요? 셋지야, 잘 들려? 셋지야, 잘 들려? 오, 들린다! 들려! 셋지야, 나도 나도! 여보세요! 거기 꽁지 있어요! 꽁지 있어요! 잘 들려! 또 얘기해봐! 셋지야, 뭐 하냐? 뭐 하냐? 여기서도 들려! 그렇다면... 절지야, 너무 멀리는 가지봐! 안 돼! 안 돼! 셋지, 너? 다시 꺼내면 되잖아 어디에 걸렸나? 어, 얘들아, 괜찮네? 엄마! 셋지가 나팔꽃을 연못에 빠뜨렸는데요 저 아래에 걸렸나 봐요 그럼, 우리 나팔꽃 전화기로 물속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야, 좋아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누구냐니까! 우와! 거북이 동생 자넨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숲에 사는 꺼병이들이라고 해요 오, 나는 연못 바닥에 사는 매기 할아범이란다 우리 귀여운 꺼병이들이 연못에는 무슨 일이노? 매기 할아버지, 우리 나팔꽃 전화기가 물에 빠졌어요 찾아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그래 나팔꽃 전화기라고 했지? 이 할아버지가 금방 찾아주마! 어디보자 이건 아니고 매기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눈이 쬐고 좋지 않아서 아, 이거다 전화기 찾았다, 얘들아! 야호! 그럼, 이제 줄 당겨도 돼요? 잠깐 이것 좀 치우고 이제 당겨보거라 와, 당겨도 된데! 잠깐만 저게 뭐지? 아이고, 알았다! 아이고, 내 수염 매기 할아버지! 전화기를 빼려다가 그만, 수염이 걸려버렸지 뭐야 이제 할아버지 엉킨 수염 풀어드리자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고맙다, 꼬병이들아 전화기 찾아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거려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놀이예요! 벌써 가려고? 네 너희들이 전화해줘서 이렇게 바깥에도 나와보고 참 좋았는데 맥이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한테 주는 거니?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금방 달려올게요 또 같이 놀아요 우리 꼬병이들이 전화만 하면 할애비도 달려올 거구먼 아, 참! 난 물고기지! 허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ім Hou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